이윤추구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경제기업이죠. 창원시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돕기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십시일반,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황제락 기자입니다. 나무양 속에서 능숙하게 생활가구를 조립하는 박미주 씨. 이주 여성과 고령자 등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한 공방의 대표입니다. 출산 기념품으로 만든 원목 베네탄이 인기를 끌면서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홍보가 쉽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되게 소극적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못하게 되고 지역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경력 단절 여성 등 7명이 일하는 이 사회적 기업은 건강식 샐러드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들어 직원 급여를 맞추기도 빠듯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해 기업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일회용은 최소화하고 사탕수수로 만드는 식기라든지 펄플 용기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요. 이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창원시가 나섰습니다. 후원금을 모으거나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기업의 제품과 가치를 홍보하고 후원 자금까지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한 기업들이 제품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저마다 색깔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남으려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와 소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